인기가 있는 샤이니 맞죠?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심사위원석의 이순희씨 얼굴이 굉장히 빛나고 계십니다 네 제가 그 링딩동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요 아 그래요? 제가 이렇게 덕화도 한 30년 전에는 누나들한테 인기 좀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주머니들이 저를 아껴주십니다 네 그러지 않아서 잠깐 좀 모시고 싶었는데 잠깐만 이번 심사위원석은 제외해요 알았습니다 심사위원석은 제외해주세요 인순희씨는 그래도 우리 저 인순희씨가요 예전에 춤하면 대한민국에서 따라오실 분이 없었어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자 음악 한번 주세요 가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역시 인순희씨 하면 춤 빠질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 초식남 나는 왜 초식남 초식남 그랬어 60대 뭐래? 60대 그런데 이 초식남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오늘 선곡은 좀 우후해요 그렇죠? 샤인이가 부른 모나리자는 어떤 마음으로 들으면 됩니까? 내가 눈썹 숱이 별로 없다 네 내가 모나리잖아 좋습니다 들려주세요 아우 박수